누가 저렇게 커다란 돋보기를 만들었을까? 코코몽 저거 니가 만든거 아니야? 아이 좋때냐! 그래 코코몽은 나랑 낮잠 자고 있었어. 그럼 저건 도대체 누가 만든거지? 코코몽이 만든게 아니라면... 세균킹! 그래! 햇볕을 뜨겁게 해서 세균킹이 농장의 채소를 없애러 가지실거야. 이럴게 아니라 우리 어서가서 채소같이 풀주자. 아 그래! 이미 늦었지? 세균킹! 빨리 싱싱마을을 떠나는게 좋을거야.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테니까. 이걸 어떡하면 좋니? 천만에! 떠나는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세균킹 너야! 로봇콩 출동! 아 반갑다 깡총로봇! 근데 저 하나까지 어떻게 나온건데? 하하하하 이건 몰랐을걸? 요거욕! 로봇콩! 어서 고거였어! 이쁘! 그럼 나도 새로운걸 보여주에게! 톡퐁이 변신! 에잇! 아삭 그 깡통로봇을 태워버렴! 왜! 로봇콩 피해! 도봉콩! 도봉센타! 이리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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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랏출 드라이거! 이따! 이번엔 더 세게! 으앗! 으아앗! 에EX! 으악! 안 돼! 로봇콩! 으악! 로봇콩! 조심차려! 로봇콩! 로봇콩! 이제 어떡해! 로봇콩! 알겠어! 알겠어! 눈부셔! 눈부셔? 그래! 거울! 아로미! 거울 있지? 응! 여기! 좋았어! 자! 로봇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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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야 빙수 먹어 먹고 싶지만 참을래 방금 양치질 하고 왔거든 이거 먹으면 또 해야 하잖아 그 내가 먹어야지 빙수는 간식인데 간식을 먹고도 양치질을 해야 해 호 음식을 먹고 3분 안에 양치질을 해야 나처럼 튼튼한 일을 가질 수 있다고 양치질은 너무 귀찮은데 대신 일을 닦아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양치질 로봇 뼛 JSON 우당탕탕raction 어서 오염시키자 무슨 껌이잖아요 이건 그냥 보통 껌이 아니야 충치균들이 좋아하는 슈퍼 설탕 껌이지 우와 Со일 mają 야 여길 누르면 자동으로 치약도 나온다 고 좋다 근데 양치소는 칫솔질만 해주고 헹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야 으아 그건 삼킬 순 없잖아 난 입 헹구는 거 질색인데 나도 코코몽 입안을 헹구지 않아도 되는 건 없어? 바로 여기 있지 뭐니 괴로워 그게 뭐야? 진짜 양치질 필요 없잖아 정말 그래 이 것만 있으면 양치질 안해도 된다 이 말쭘 버블버블 싱싱 저 애들이 절대 양치질은 못해 어떻게 말 들어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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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콩을 불러야 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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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로봇콩! 으아! 로봇콩! 으아! 저게 우리 입 안에 있는 충치균이니 내가 왜 양치질을 안 했을까 양치질? 어라? 하 걱정하지 말라고 양치 손으로 충치균을 무찌르면 돼 아 아 내 양치손 으아 아 아 아 우리를 가두려고 로봇콩도 별 수 없지 어떻게 좀 해봐 얼음만 있으면 껌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데 얼음? 아 그래 냉기는 얼음처럼 차가우니까 껌이 딱딱해질 거야 아 로봇콩! 로봇콩이 큰일이네 그래 저 완두콩을 주면 되겠다 으아 ahí 아 bl entrance 으여아 구코몽은 흔데 터 오 안 돼 으아 아 어 어 아 어 오오오 으아 out 코코몽이 벌불범블 싱싱을 막고 있어 으으 아 GRAY 으아아악! 으아아악! 잡았다! 아하! 잘 로봇콩! 우와! 광자 로봇콩! 로봇콩 양치손 합체! 로봇콩! 대균킹에게 양치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 으아아악! 으악! 에이! 두고보자 코코모!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어! 어딜 도망가! 로봇콩! 에이! 물 다 썼네! 나도! 아우! 나도! 물을 편하게 줄 방법은 없을까? 에이! 재수 물 주기 힘들어! 어? 하하하하! 역시나 천재라니까! 헤헤헤! 코코모! 이게 뭐야? 자동 물 뿌리게! 시간마다 물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거야! 으아아악! 잘 봐!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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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아! 내 자동 물 뿌리게! 어휴! 언제 물을 다 주지? 제수들이 그냥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맞아! 그럼 정말 좋은데! 으으! 정말 힘들지 뭐니! 게로님, 우리 게로님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군요. 아, 예쁜 천사님. 채소 키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쑥쑥 물약이에요. 쑥쑥 물약? 이제 힘들지 않게 채소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천사님. 그럼 안녕. 어때, 아룸이? 내 채소들은 벌레도 안 먹고 깨끗해. 물약 때문에 채소가 이렇게 커진 거야? 응. 채소가 갑자기 커지다니. 아무래도 그 쑥쑥 물약 이상해.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아룸이 너 약올라서 그러지? 아니야. 아룸이. 어? 우리나라 키운 채소 좀 봐. 우와. 하하하. 아룸이 거 진짜 조그맣지?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 키운 채소들이야. 왜? 왜? 아룸이 화났나 보다. 몰라. 하지마. 야, 누나, 오는 요새! 고마워요. 해야지 달아. 아주 exactly 미안해 달usc ivory 만들어 deutsche literary 아멘